그래서 해악 2기 선생과 단학회의 탄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해악 2기 선생은 1대 단학회장이신데요. 한단고기를 감수하신 분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보면 1905년에 을산 늑약 때 이 사진 이 사진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나철 나인영 선생 바로 대종교회 창시자인 그분과 2기 선생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래서 1905년 나철 오기호 홍필주 2기 등이 일본 동경으로 찾아가서 그때 2등 방문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왕과 2등 방문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을사우족 암살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기호 나철 같은 분들이 이완용 등 매국 오족을 주살하기로 결의하고 실행을 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갇혔죠. 그런데 고종의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뭐냐면 2기 선생은 1906년에 윤효정, 장지연 등과 대한자강회를 조직을 하는데요. 이 윤효정, 이 장지연이라는 분이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분이 또 단학회의 고문으로 또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 명단에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 때의 어떤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뒤에 단학회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자강회 회보를 보면 이렇게 2기 선생의 이름이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월보 편찬위원으로서 장지연, 윤효정, 윤효정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기 선생, 박은식 선생도 있었고요. 박은식 선생도 바로 이 단학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자강회의 개정수라고 이렇게 오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해양유소에 서문을 보면 자강회의 개정수와 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개정수는 당연히 개연수 선생입니다. 그래서 자강회의 회원이 바로 개연수 선생이었고 이분이 같이 여기 자강회 회원이었던 개연수 선생과 단학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로부터 인연이 있던 개연수 선생과 개연수 선생도 자강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윤효정이라는 분도 바로 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인연이 있어서 결국 천부경을 개연수 선생으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바로 이 전병훈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병훈의 1920년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작년 정사년 1917년이 되어서야 바로 이제 개연수라는 한 도인이 있어라고 해서 1920년에 이제 처음으로 개연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약초를 캐러 백산에 들어갔다.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석벽에서 이 문자를 발견하고 베뀌었다 한다. 이것을 유학자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얻었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기이한 일이다 라고까지 이제 전병훈 선생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당고기를 펴낸 1911년에 환당고기를 펴낸 개연수 선생은 1916년에 유학자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하고 9월 9일 9월 9일이라는 건 9981이니까 천부경과 관련된 그런 날짜라고 생각합니다. 9월 9일에 탁본을 하여 1917년 1월경 단군교 교당에 보냈다. 이후에 이제 윤효정을 통해서 전병훈에 전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철학 통편에 보면 천부경 원문이 나오고요. 이 정신철학 통편이 전 세계 29개국에 150여 개 대학에 보내졌기 때문에 바로 이 1920년이 천부경 세계화의 원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가 천부경 세계화의 100주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정어라고 해서 전병훈의 정신철학 통편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김성환 군산대 교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0년 가까이 이 학자가 이 위대한 학자가 언급이 관심 밖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학계는 지적 재창조 작업에는 인색하다. 관석적 연구다. 그리고 한국 강단철학이 많이 들어봤죠. 강단사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강단철학이 시작된 경성제국대학에서 국학담론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런 학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그리고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것이 통편이라는 말처럼 통편집된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삭제되어 왔었던가 이것이 개탄하는 것이죠. 거기에 천부경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개연수 선생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에 단군교회 단탁에도 창간호에 보면 개연수 기서라고 해서 목차를 보시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와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20년 정신철학 통편과 1921년의 단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연수 선생은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에서 논문을 발표한 분은 일제시대에 이런 기록들은 제외하고라고 하는 문구를 썼는데요. 제외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제시대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왜 제외하고 그 뒤에 1969년에 나오는 해동인물지부터 얘기하냐 이거죠. 분명히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개연수 선생의 실존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 이때 이유립 선생은 뭐냐면 14살, 15살 이렇게 됐잖아요. 청소년이었습니다. 뭔가를 조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를 결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철 정은모 이기 선생의 단군교회 증강식에 1월 15일 그 다음에 이기 선생이 단학회를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한일강제병합이 일어난 그 즈음에서 나철 선생이 대종교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은모가 반발해서 단군교를 이어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1909년 1월 15일에 단군교회 증강식에는 이기 선생도 참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다 참여를 했죠. 그런데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나철 선생과 서로 심각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삼신설, 신시계천과 단군권원 등 핵심 문제에서 뭔가 합의되는 점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면 자강회원이었던 계연수, 이연보, 김효은 등 여러 선생들이 강국한 희망에 의하여 단학회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때는 그것이 1909년 3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성단에 고유한 것은 5월 5일이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 대종교는 단군개천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환인환웅 단군이 삼신이다. 그리고 단학회는 신시계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개천절이라고 하면 단군개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개천절을. 그런데 신시계천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그러한 어떤 대립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신이라고 하는 삼신관, 신관의 대립 중에서 중요한 게 가장 삼신관인데요. 이 삼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단학회는 삼신일체 상제다. 삼신과 하나 되는 상제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떤 본래 호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환단고기의 저변을 다 통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신 즉 삼신요. 삼신 즉 일상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태백일사의 그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상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1860년에 동학이 창조될 때 음력 4월 5일날 그때 수훈 최재호 대신사 앞에 나타나신 그분의 어떤 음성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느니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와 도원기서라고 하는 3대 경전이 전부다. 그때 들었던 음성은 상제다. 그것이 이제 뒤에 한울림으로 바뀌게 되지만 수훈 최재호 선생의 득도 체험에서 나타났던 그분은 상제였다라고 하면서 동학이 상제 문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뒤에 1897년 대한제국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원구단의 천제를 할 때 바로 황천상제님에게 예전에는 명나라의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만 천자국에서만 모실 수 있었던 황천상제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예식 천제를 지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상제 문화의 어떤 복원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 단학회에서는 1909년 1월 1일에 해악선생이 단학회 강령을 짓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던 제천보본, 경조흥방, 홍도익중인데요. 제천보본은 아까 삼신일체상제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천, 천재문화를 얘기를 하고요. 경조흥방에서는 아마 조상이기도 하고 또는 국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희환웅당군의 어떤 국조, 국조를 경배하는 거기서 나라가 나라를 흥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홍도익중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홍자에 큰 돌을 넓게 펴서 대중들에게 유익되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09년 3월에 단학회를 결성을 하고 또 해악대종사께서 절식자진이라 해서 음식을 끊고 그때 어떤 나라가 넘어가는 비분관계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7월 13일이다. 그래서 단학회는 해악대종사를 잃고 나서 전국적인 조직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때 계연수 선생과 계연수 선생과 바로 이유립 선생의 아버지인 이현보 선생을 비롯한 5, 6인의 성금으로 해가지고 1909년 대형절 개천절에 마리산 참성단에서 삼신일체상제를 주벽으로 하고 주벽이라고 하는 중앙이죠. 메인의 삼신일체상제님을 모시고 환국시조 천재환인 그리고 신시시조 환웅천왕 조선시조 단군왕검을 배향으로 그러니까 배향이면 좌향이나 우향이나 바로 그 중앙에 있으신 분의 양쪽에 어디엔가에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분을 모시고 천재의식을 맞추면서 이것이 뭐냐면 단학회에서 하는 천재의 어떤 기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 취지문을 발표하고 경술국치 이후로 특히 서북지방을 근거로 하여 점차 비밀리의 회세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최대 노력을 한 것이다.